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 첫사랑 얘기가 끝났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이제 어떡할까요? 정말 재밌게 챙겨봤었는데 하나로 묶어주시면 안 돼요 등등이 있었어요. 첫사랑이 끝나니까 누군가는 두 번째 사랑 얘기해주세요. 마지막 사랑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남의 연애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또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단 에필로그 첫사랑 얘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럼 그때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물만 마시고. 왜 이렇게 목이 아픈가 했더니 분필 쓰면서 다 가루가 떨어지잖아? 그거 다 마셔서 그런가 봐. 하이. 반가워요. 반가워. 자 그래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첫사랑이 끝났는데 그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첫사랑이 유학 가는 것까지 봤죠. 유학 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난 대학교를 복학했을 때.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에 복학했어. 복학해서 막 생활하고 있던 내가 26에서 27.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6으로 기억해요. 26살. 참 어렸죠. 제가 26살 때 무려 약 10여 년 전에. 26살 때 전화가 와서 모르는 번호로 나는 핸드폰 번호를 안 바꿔요. 안 바꾸거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똑같아. 항상. 그래서 핸드폰 바꾼 적이 없는데.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번호 그거 말고. 원래 번호. 원래 번호. 그런데 그 뭐지?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와서 전화가 할 때 네 하고 바꾸든. 네. 했더니 웅아 나야. 누구지? 장난치는 줄 알고. 누구야? 누군데? 했더니. 어? 내 목소리 몰라? 딱 느낌이 오는 거야. 나의 예전 그 첫 번째 여자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했더니. 아 씩 웃으면서. 아 그래야 되게 오랜만이야. 너 번호 그대로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랬게. 웅아. 나 결혼해. 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연락하고 싶었다. 한 번은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었다. 라고 해서 대전에 가서 만났어요. 대전에는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했는데. 내가 참 뭐랄까. 내가 그 친구를 되게 좋은 친구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되게 좋아. 되게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원래 되게 다정다감하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성격이 그래요. 되게 잘 챙겨주고 좀. 좀 늦게 하고 재수없고 그래요. 애들이 막 찡거리고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그러니? 그랬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짐을 들고 있었거든. 뭐 짐을 들고 있어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줘 내가 들을게. 그랬더니 갑자기 씩 웃으면서. 아니야 나 이제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뒤에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얘기하다가. 그래 결혼 축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되게 오랜만에 봤잖아. 군대 휴가 나와서 친구들 모임 때 한 번 보고 안 봤어? 본 적이 없어? 꽤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야 되게 오랜만이다.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 잊으려고 정말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되게 미안하잖아요. 내가 진짜 미안하잖아. 나쁜놈이잖아요. 여러분이 날 째려봤잖아요. 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쁜놈이고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지. 그래.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너 잊으려고 다른 남자들도 만나보고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만났는데. 잊혀지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너를 잊게 해준 남자랑 이제 결혼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할 얘기가 없어서 끄덕끄덕 되면서. 그래. 너무 축하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런데 걔가 웃으면 이거 장난을 잘 쳐요. 둘 다. 저도 장난을 잘 치잖아. 그래서 너 내 결혼식 날 올 거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결혼식 날 가야 돼요? 가? 그럼 가서.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였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이래? 그럴 수 없잖아. 어떻게 가요? 내가. 그렇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래서 내가 거길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그 중간. 그렇지? 못 오겠지? 알았어.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냥 얼굴 보려고 하고 얘기하길래. 그래. 너무 축하하고. 야. 근데 내가 축의금 못 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됐어. 네가 밥 사. 해서 밥 사주고. 그리고 원래 데려다 주려고 했더니. 안 데려다 줘도 돼.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잘 가. 하고 가면서. 그 친구는 시집을 갔고. 좋은 남자와 잘 만나가지고. 아이도 낳고. 잘 사는 걸로. 친구들을 통해서.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년 전까지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됐고. 첫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지난주에 원래는. 첫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었다고 했잖아. 기억나? 근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시간도 없었고 해서 안 불렀거든. 그래서 아니. 그랬거든. 그랬는데 누군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노래는 언제 할 거예요? 노래 못해요. 목이 너무 아프고. 아니 못합니다. 어떻게 수업 중에 노래를 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 중에 노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노래하려고? 나오세요. 말AM. 감사합니다.